옛날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가 한 명이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기자한텐 정의가 아니라 상실이라고 너 죽기 전에 나 꼭 한 번만 만나자 꼭 죄가 있어야 잡아놨나 그냥 한마디만 해줘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사람 감정 선동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냐 착각하지 마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돕는다 대한민국가 오늘 내가 오는데도 게임 끝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느니구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느니구만